안녕하세요. 피양새입니다. 저희가 지금 강릉에 영진한옥에라는 데를 왔는데요. 너무너무 멋있어요. 여기는 고기고먹는데 잘해놨어요. 여기는 고기고먹는데 뒤에를 보면 대나무 숲이거든요. 너무너무 좋아요. 대나무 숲을 앞을 보고 가다보면 별채로다가 또 있는게 여기 수영장 수영장이 있는데요. 따뜻한 물이 팍팍 나옵니다. 멋있죠? 꽤 넓어요. 천장도 너무 멋있죠? 여기는 별채인데 완전히 호텔보다 더 좋아요. 아내를 들어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. 깨끗하고 호텔보다 더 좋아요. 여긴 본체. 여기는 뭐 말도 할 것도 없이 끝내주겠죠? 오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글을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연결해드릴게요. 고기고먹는데도 이렇게 잘해놨어요. 아주 깨끗하고 널찍하니 아주 잘해놨어요. 지금까지 피양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주세요. 고ans nuts and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